자 서바이벌 코리아 당국 그랑프리 룰루 둘이 밖아앉아 둘이 밖아앉고 맴하고 청우하고 번갈아가면서 정섭이가 누구랑 같은 조지? 행직이랑 지훈이 형이랑 김갑세서 와 세다 그러면 청우가 행직이처럼 쳐주고 맴이 지훈이 형처럼 쳐주고 제가 김갑세 정도만 쳐주면 되겠네 슬퍼지 흐흐흐흐흐 음 잘 친다 정섭아 업로드 된다 여기서 꼴찌하면 피곤하다 정섭아 나의 명성에 어 얘들 장난 아니다 어 죄송합니다 야 살다살다 엄청난 행운이다 이런 행운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쪼어 가지고 와 밀고 들어가기 힘들어 보이네 으 5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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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